여러분, 여러분은 진짜 타오르는 중생이세요.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수행도 다 망합니다. 중생이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. 이 한 생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. 멋지게, 원없이, 여한없이 그러려면 내 개성, 내 욕망을 존중해야 돼요. 내 개성, 내 욕망이 충족돼야 돼요. 이번 생에 꼭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. 저는요, 저는 지금도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. 제 상태가. 그걸 막 모른다, 괜찮다로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. 여러분도 그렇죠. 저도 그래요. 단, 그게 양심에 맞으면, 우주적 신호에 맞으면 가보자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, 나만 좋지 남이 너무 안 좋아지면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적절한 수준에서. 최선의 타협안을 찾아봐야죠. 이렇게. 즉, 중생도는 여러분의 애고의 개성을 여한없이 표현하는 겁니다. 단, 양심의 본성도 여러분의 본성이니까 양심의 본성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욕심을 충족하시라. 즉, 제가 늘 얘기하는 더자, 덜찜. 왜? 완벽하게 자명하고 완벽하게 찜찜하는 이런 현상인 게 많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자명한 쪽으로, 찜찜하더라도 좀 더 자명한 쪽으로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실 보살이세요.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살고 계시잖아요. 저 애고의 개성 존중하고요. 양심에서 더자, 덜찜 한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좀 덜찜찜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살이세요. 보살. 잘 가고 계세요. 보살이 별게 아니라 참중생, 참된 중생으로 잘 살아가고 계세요. 찜찜해지시면 멈추시고요. 안 찜찜하면 좀 해보고 그러는 거죠. 크게 죄 될 일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다 아, 저 찜찜한데? 그러면 멈추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매 순간 지금 찜찜하냐를 보셔야 돼요. 중요한 거는. 지금 여기서 찜찜하신지,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고 싶으신지, 지금 여기서 찜찜하신지, 지금 여기서 애고의 잣짐과 참나의 잣짐의 소리를 잘 듣고 판정하셔야 돼요. 어제의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. 어제 자명하다고 했잖아를 지금 우기고 계시면 안 되죠. 지금 찜찜한지, 지금 자명한지. 지금 애고가 원하는지, 지금 양심이 원하는지. 양심과 애고의 소리 잘 들어보세요. 양심이 원하는지, 지금 상TIN차의 소리를 잘 지냑어요. 악성의 소리를 잘 알아LAU지는. 그 없을 수가 없는 거 가지고 있어요. kinda 음이 편 이제와 가운데에 찍은 게 있 Arena. лес이죠. Pharise에 찍소 disrespect. 여기까지 보여줘야 돼요. adelphia. ent Seiten은 horashã이 오셨습니다. ו׎아 same. 말씀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